You would like. 너는 원하미. 라는 뜻이죠. 이거를 당신 원하세요. 라고 한다면 would를 맨 앞으로 빼면 돼요. 그래서 would you like? 이거예요. 의무문이 됩니다. 자 그럼 이걸로 연습합니다. 리필 해드릴까요? 자 리필을 명사로 갈게요. A refill. 자 그러면 리필 해드릴까요? Would you like a refill? 이렇게 가는 겁니다. 어렵지 않죠? Would you like a refill?